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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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길을 원하는 이유는 제주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상해의 모습으로 제주도의 아기패드 시장에 대한 대한 제주도를 사용해 제주도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이윽 제주도를 사용하여 제주도를 사용하여 제주도를 사용하여 제주도를 사용하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드리버라고 담아라 이 새끼라 실사적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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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벌써 세팅이 되어있네 식사기도 승범 목사님 식사기도 승범 목사님 기도 승범 목사님 누구야? 안대용 목사님께서 식사기도 해주셔야 식사기라 안대용 잘 들어야겠다 사랑바랑이 맞추면 성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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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 μ 다행히 일에서 일찍 넘는 거 시간대는 일찍 넘는거 전해 한 6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쉬실 수 있도록 4시간 정도는 지금 실고 그때는 캐리어 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꼼꼼히 한번 더 살펴보시고 특히 여권이라든가 중요한 물품들을 한번 더 두 대만 더 보셔서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고 나오셔서 4시 50분에 짐을 싣고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장은요. 사막지대를 가는 것이 덥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해가 들어가면 서늘해지고 쌀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해지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강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완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날것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낮에는 되게 뜨겁고 밤에는 좀 춥고 그냥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동 내일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해드리면요. 내일은 5시에 출발을 해서 한 7시 혹은 7시 반쯤에서 비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비돔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번 답사를 하시고 비돔이라는 곳이 솔직히 외국 관객들을 잘 안가요. 한국사람들만 도착합니다. 비돔이라는 곳 철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곳을 소방세계의 고고학자들이 개발했지만 주로 이제 가서 볼 것들이 많이 없고 가는 길도 좀 멀고 그래서 많은 외국 관객들이 오지 않고 거의 한국사람들만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성지 같은 곳만. 거기에 가신 뭐가 있냐면 벽돌로 된 건물의 건물 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소에서 국고성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고성의 흔적은 아니에요. 국고성의 흔적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흔적들로 지었던 건물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 보시면서 아 국고성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지었구나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 대통령의 애국을 출발할 때 그 흔적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저희가 한 시간이나 한 시간 정도 정도 유통을 해서 신하일밭으로 들어가는 토익의 신하일레스트하우스에서 잠시 머문 다음에 곧장 신하일밭으로 들어오십니다. 30분 정도 더 들어가시면 스웨저날을 통해서 30분 정도 더 들어가면 마라의 섹위라는 곳이 있어요. 날강의 야경입니다. 배 많이 떠여있죠? 저렇게 불빛나는 저런 것들은 뭐냐면 현지 동력선이 동력 배들인데 그게 한 600원 정도 돈을 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동선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끔가다 이제 관광 목적으로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 틀어주고 이러면 친구들이 왜 일어나서 안에서 심추고 그런 배들입니다. 네, 그 마라의 섹위라는 곳이 네, 그 마라의 섹위라고 갔다가 네, 가운데로 가로진행을 통해서 네,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 밑에 있는 힉덕이 풀라점에서 저희가 이제 여장을 풀고 그다음에 새벽 9시쯤에 저희가 선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일정은 그렇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차 타고 가셔도 되고요. 그냥 걸어가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리가 걸어가시면 걸어가실지 나차 타고 가시는지 기본적으로 3시간 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그러니까 노멀하신 분들 보통이신 분들이 3시간 반 정도 걸리시고요. 전장하실 분들은 한 3시간 정도에도 주화를 하시고 좀 약간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 4시간 정도 걸리세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쯤 올라가는 겁니다. 새벽 9시쯤에 전체 비용이 22불이에요. 처음에 등록도 1불이 있고 낙타를 타고 가시는 2불이 있고 내린 다음에 낙타를 몰아준 그 몰입도 되게 툭툭 1불에서 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2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낙타는 8시간 반 정도 탑니다. 또 오르막에 올라갈 때는 낙타를 타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본인이 보소 공포증만 없다고 한다면 그냥 차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실 때는 주로 저희가 복사님들 남자 복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어 남정국사님들은 이 안장이 내려올 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안장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가 복사님들 올라가실 때는 괜찮으실 겁니다. 내 그런 낙타를 타는 요령 낙타 탈 때 주의사항 이런 것 때문에 가시는 길에 제가 신해산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시 3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아닙니다. 천도입니다. 네 예 한시 3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올라갈 때는 3시간만 내려올 때는 2시간에서 2시간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려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6시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 위에서 예배도 또 들으시고 또 라면 같은 거 다 준비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라면도 드시고 그러면 거기서 또 1시간 머물고 예 또 햇대는 것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내려오는 한 7시간 8시간 소요하셨다고 네 낙파도 천도가 있습니다. 네 내려올 때는 이게 쪽비라든가 이런 거 적힌다거나 한 20도 정도 예 주시면 되겠고요. 작년이랑 올랐는 거 아니에요? 아 작... 작년이 아니라요 예 예 재작년에는 17불이었습니다. 근데 사폐가 일어나고 간 다음에 예 5불이 더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장면색들이 옆에 없으면 어 예 또 다운되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예 예 예 신기하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그것은 그것을 올릴 겁니다. 예 예 작년 그 성명 이후로 이렇게 가경이 심정됐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후로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성명 이후로 이렇게 진짜 안전하게 흥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 성명 이후로 이렇게 엽진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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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